에디슨 여덟 살이 된 에디슨은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에디슨은 선생님에게 늘 엉뚱한 질문을 했어요. 그런 에디슨에게 선생님은 화만 냈어요. 결국 에디슨은 석 달 만에 학교를 그만두고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에디슨의 질문에도 잘 설명해주고 책도 많이 읽어주었어요. 에디슨이 열두 살이 되었을 때 기차에서 신문을 파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에디슨은 기차 짐칸에 연구실을 만들어 일하는 틈틈이 좋아하는 실험도 하였어요. 하지만 기차가 덜컹거리는 바람에 실험약품이 쏟아져 기차에 불이 나고 말았어요. 이 바보 같은 녀석 당장 내다버려! 어느 날 에디슨이 철로에서 놀다가 기차에 치일 뻔한 역장의 아들을 구해주었어요. 고맙구나. 너에게 전신기술을 가르쳐주마. 에디슨은 열심히 배워 전신기사가 되었어요. 그러다가 더 좋은 전신기도 만들면서 발명가가 되기로 마음먹었어요. 에디슨이 21살이 되어 뉴욕으로 갔을 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는 빈털털이었어요. 친구가 겨우 소개해준 금값을 알려주는 회사 지하실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어느 날 그 회사의 기계가 모두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일을 어쩌지? 아휴 큰일 났네! 제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에디슨이 기계를 고치자 기계는 다시 움직였어요. 자네, 오늘부터 우리 회사 기계들을 관리해주게. 에디슨은 그때부터 돈도 많이 벌고 여러 기계를 발명해 제법 유명해졌어요. 에디슨은 발명에만 집중하기 위해 발명연구소를 세웠어요. 연구소에서 에디슨은 추금기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사람의 목소리를 저장했다가 들려주는 기계였어요. 이럴 수가! 에디슨, 당신은 위대한 발명가예요! 사람들은 추금기를 보고 모두 놀라워했어요. 에디슨은 한 대학 교수에게 백열등에 관한 얘기를 듣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아크등이라는 전등은 있었지만 빛이 너무 강하고 몇 분밖에 켜지지 않아 집 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 오랫동안 빛을 내고 누구나 쉽게 쓸 수 있는 백열등을 만들어야겠다. 에디슨이 백열등에 필요한 필라멘트를 만들기 위해 수많은 재료를 실험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선생님, 벌써 백번이나 실험했는데 모두 실패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만 포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무슨 소린가? 우리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필라멘트가 안 되는 재료를 백가지나 알아낸 거라네. 그렇게 백열등 연구에 매달린 지 15개월 만에 드디어 필라멘트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1600가지나 되는 재료를 실험한 끝에 전기에 타지 않고 빛을 내는 재료를 찾아낸 뒤 에디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수많은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다. 그날 밤 연구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자, 이제 불을 켜겠습니다. 수백 개의 전등이 동시에 켜지자 주위가 대낮같이 환해졌어요. 이럴 수가! 이건 환상이야! 발명왕 에디슨! 만세! 백열등을 발명한 이후에도 에디슨은 영화를 볼 수 있는 영상이와 같은 많은 발명품을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에디슨이 만든 발명품은 천 가지가 넘었어요. 1931년, 에디슨이 8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을 때 사람들은 모두 1분 동안 전등을 켜지 않았어요. 에디슨, 당신은 정말 위대한 발명가예요. 다른 문장이와 같은 바뀌은 orang들을 켜지기 때문에, grâce, 당신은 바로 금 Cali 멈춰서, 감사합니다.